안녕하세요 우리 가지는 아침 먹고 지금도 이렇게 할미 침대에 올라와서 이러고 있답니다 아이고 요렇게 해줘 얘를 이렇게 구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뭐야 떨어지게 아이고 참 등 돌리고 있을거야? 할미 보기 싫어서? 어? 가지 아이고 꼬리로 할미 손 살랑살랑 해줬어요 가지씨 할미 봐봐 한번 응? 가지야 할미 한번 봐봐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가지 꼬리 요렇게 살랑살랑 얘 지금 할미 발에다가 꼬리 살랑살랑 하는거에요 잡고 가지로 이렇게 응 응 행행거리고 하여튼 좀 다니긴 했지만 야 그래서 할미가 너를 찍을 수가 없어 지금 등짝을 찍으라는 거야 뭐야 가지야 할미 보고 있으면 좋은데 응 응 아 이렇게 나도 움직일게 응 지금 한 침대 모서리에 와서 일으키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기분이 좀 좋아진거 같은데 계속 타라 그래도 안타고 좀 전에 이거 뭐지 회전의자 회전의자에 잠깐 올라가서 잘것처럼 누워잇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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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렇게 한 침대 모서리에 와서 근데 이거 너 등짝만 찍을 순 없잖아 가지야 응 할미 보기 싫어서 그래 아이고 꼬리 예뻐 할미 손에다 지금 꼬리 착착하고 있지 가지 이렇게 할미 곁에서 잘 있답니다 가지야 할미랑 아침잠 좀 자자 할미도 좀 자야되겠어 근데 제가 죄송하게 맨날 방송을 보니까 제가 녹화한거를 보니까 맨날 잠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잠잤다 잠자자 응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구요 내 가지랑 하루종일 있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자려고 그런거 같아요 아 너 아까 지순이 어 어디 그쪽 모퉁이에 있던데 한번 써봐 할미가 한번 봐야되겠다 와참 한번 써봐 어 왜왜왜 할미가 너 아까 보니까 화장대 쪽에 지순이 있던데 응 아니야 할미 안나갈거야 여깄네 맞네 가자 지순이 여기 있잖아 응 아 지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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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얘 안갖고 나갈거야 요거 에이 그그 밤에 지돌이랑 공갖고 노당탕탕 하면서 놀았거든요 1시간 정도 공은 또 어디다 놨는지 침대 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조자리 저기서 밖에도 한참 쳐다보고 조자리에서도 한참 잤어요 음 가지는 생각했던거 어제 그 상태 그것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가자 안녕 가자 조금만 놀다가 좀 자자 알았지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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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